북한의 발산 위성과 관련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인양이 오늘쯤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양 작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어총도 인근 해역의 강한 유속이 인양을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현장 유속은 잠수사의 몸이 흔들릴 정도인 이노트, 즉 시속 3.7km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잠수사들이 고장력의 밧줄을 동체 일부에 묶는 데 성공은 했지만 무리하게 인양을 시도했다가는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도 우려되고요. 인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만큼 최적의 타이밍을 보는 건데 당장 내일이라도 유속이 약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을 해야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그럴 텐데 만약 인양을 하게 되면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네는 천리마 1형의 2단 추진체로 추정이 되는데 2단과 3단 몸통 부분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탑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북한의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미 양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 따라 공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아시아안보회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긴장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이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을 저격했습니다. 대만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고 지적한 건데 전날 오스틴 국방장관의 연설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오스틴 장관은 앞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행, 작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150m 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중 갈등이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했다고 지적한 거죠. 이처럼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2차, 3차 발사를 시도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타와 연설에서 일부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진행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리 부장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한 축, 북한과 중국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축하한 겁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마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김정은은 살인마 독재자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해당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